아 이거 너무 많네 오늘 오늘 이제 엄마가 말씀을 듣는 건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요.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꾸준히 들었던 얘기도 있고요. 하는데 듣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이상하게 처음에 나는 용문산에서 시작했다.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테이프 어떻게 온지 몰랐거든요. 문경의 택시에서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어떤 연휴로 온지 몰랐고 대시기엄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탁 드는 게 인생은 근원을 아는 게 참 사랑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알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세계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저는 제 근원을 좀 엄마와의 제가 첫 자리가 엄마가 보육원에서 부모로 계셨지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구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 거는 오랜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연휴가 잠깐의 연휴가 이제 지금 평생을 온 거죠. 그 잠깐의 연휴가 평생을 왔고 또 그 와서 이제는 세상에 오늘 창성가 부르면서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엄마와 저의 관계는 진짜 임마누엘이다. 왜? 다 있는 걸 있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없는 데 있게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엄마와 저의 관계가 마치 임마누엘 관계더라고요. 그 태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태에서 낳지 않는 아들이고 근데 영원히 가는 그 아들이 된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고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제가 굉장히 좀 난치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저번 주 전화를 엄마한테 받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근원을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근원을 자랑할 사람이 됐다고 표현할 거다. 무슨 말을 해도 내 기대에 상관없이 내 기와 상관없이 당신이 나의 근원이 됐다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 답이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한 예수의 표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때 정면으로 그때 제 안에서 가슴 깊이 탁 나왔던 말이 그런 거예요. 아, 내 감사할... 엄마한테 처음으로 감사하던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도망자로서 감사하는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근원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와 보니까 야, 그전에는 혜택을 주니까 감사한 거야. 근데 지금은 혜택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당신이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생각을 들면서도 이상히 자신이 없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근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세상에 없는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원을 가지고 인만해를 내 자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의 복음을 딱 듣고 나서는 모든 게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도 이야, 저가 있기 전에 이미 항상 교회를 오기 전에 일산을 먼저 와서 준비해놓고 저를 부르고 대구를 못 내려오잖아요. 제가 대구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준비해놓고 부르시고 결혼할 때도 집을 못 구하니까 알아서 준비해서 또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니까 그리고 오늘 참 에피소드인데 저희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오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오나라 오나라에 살려고 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상상을 못하는 거야. 네가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한다. 오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을무다. 국방의 을무 있듯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할 때 로마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얘기하시죠. 요한계시록 얘기하자는데 그때 같이 살 때였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요. 그런데 엄마가 말씀을 들어야 오나라의 시민이다 이러니까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때마치 또 총성회 근무하다 보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지난 날 딱 와보니까 이게 다 살아나게 하는 준비작업이더라고요. 그때는 약간의 밀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밀란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다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야 정말 근원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오늘 딱 오면서 딱 그러니까 우리 자매랑 둘이 왔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저를 해야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나의 근원으로 선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랑 같이 추석 맞이 열을 하고 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며느리 전지미 자매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교회에 오게 된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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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이런 루트로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 용문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셨구나. 이야 그 막 뿌리는 그 세영이 오빠 택시기사 막 뿌리는 오빠 그 다음에 연숙이 언니 위에 우경이 오빠까지 이렇게 올라갈 줄 상당도 못해봤어요. 이야 다 필요하구나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그 어 그 가난한 한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정말 이렇게 강물에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구나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이야 그게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루트를 통해서 근태형제가 오게 되고 저의 형제가 되고 제가 거기서 받는 은혜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참 온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먼저 들고요. 저는 아까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랑, 생명, 구속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런 코스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며느리잖아요. 오나라의 그 오나라에서의 그런 그 율법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십몇 년을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어머니로 계시면서 저한테는 뭐 말씀을 들어라 뭐 이렇게 이렇게 순종해야지 뭘 해야지 교회 이렇게 쓰여야지 이런 걸 저한테는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사랑만 주셨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셨고 전 늘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감사 제가 또 감사한데 이런 형제를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는 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끝에는 고맙다. 제가 고마워 제가 감사하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참 감사한 분인데 사랑만 주셨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그 생명을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정말 그 사람을 생명을 낳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모든 지금 과정들이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구나 태판에서 정말 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 그 길로 오셨구나 그래서 저를 구속하는 그 사람으로 제 앞에 계셨구나 제가 이렇게 보여줘요.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 그 과정이 지금까지 용문산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셨잖아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만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뭐 그렇게 어머니 자신에 대한 얘기는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 예수와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그 가난한 한 여인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셨구나. 그러니까 그 용문산에서 다른 사람 그 테이프를 우리 어머니하고 정자어머니 정자어머니 들으셨겠어요? 다 들었겠죠. 근데 그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일산도 가게 되고 이렇게 연결연결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아 그 여인이 왜 이렇게 감옥가 되고 너무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가난함이 정말 가난함이 우리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머니로 저의 어머니로 제가 정말 저길로 제가 저도 저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너무너무 깊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제가 딱 말씀 개시 개시도 정말 놀랍잖아요. 개시 순종 헌신 이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잘 없으세요. 전 이런 길은 실은 이렇게 가는 거는 저하고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죽었다 깨놔도 저는 그 노선 그쪽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 안에서 공석은 될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 세 판 목사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네요 했지만 목사님은 너무나 풍성하다고 하신 그 세 판 제가 갈 수 있는 사람은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도 가난한가 봐요. 사마리아 여인인가 봐요. 그 길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 어머니 정말 정말 저 사람 제가 사랑하고요.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아월한가 다위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세정희 자매가 지금 이 시간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자매가 되니까 그 족보가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근태 형제를 보니까 오늘 세정 자매 한테 절하는 걸 보니까 근태가 지금 너무 현재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자기의 족보가 영광스러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위스 자손으로 이렇게 43대입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족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 위에 그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구속되고 나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영광스럽구나. 세정자매가 정말로 사회복지 공동체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마일리지가 아주 풍성한 사람인데 이 마일리지를 먼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딱 구속되고 나니까 정말로 영광스럽고 남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안 남았지 그죠? 야 사람이 나의 길이구나 우리 보금은 사람을 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 말하자면 헬라 그죠?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뭡니까 원리 로고스를 가장 중시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가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인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을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나는 나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산과 강이 우리를 막아서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산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이 강에 다리를 놓고 배를 띄우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길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으로 길이오 진료 생명이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왜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또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혹시 안 계신다 하더라면 그래도 또 내 앞에 나보다 큰 자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세정자매를 보면서 야 우리가 모든 마일리지가 다 사라지면 사람을 기하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나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사람이 절대적이란가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죠 또 우리 앞에 있는 나보다 크신 분이 얼마나 귀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온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대화 드라마처럼 오늘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손이 끌려오는 길은 다 동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명문산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그 마음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결국은 테이프를 듣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나왔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참 이게 우리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겠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종교의 세계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 이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으로 꼴이 나는 이 이끄심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용문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구석 안으로 꼴이 나는 이 멋진 그림을 오늘 우리가 감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정자매 안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와 결혼하는 이 자리까지 끌림을 받은 게 결혼이 안 되면 말정한 일이라 목사님 따라오면서 이 구석이 보험이 안 왔으면 연애만 한 40년 하고 결혼 못 할 뻔해서 결혼이 목적지잖아 오늘 세정자매가 우주적 단체적 결혼을 딱 말하는데 이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와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는 것 같아요 결혼한 아름다운 신부를 보니까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래 따라왔는데 결혼 못하면 말정 꽝이라 아무리 사랑받고 사랑하고 연애를 싫긴 해도 결혼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이 구석이 보기 많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연애했는 그 이야기만 할 거 아이가 평생 연애 소설만 쓰다가 인생 종칠 뻔 했다니까 결혼 못하고 연애 소설만 아무리 밤새도록 재밌게 써봐야 헛박이다 결혼 못하는데 뭐 연애 편지 이만큼 사 놔봐요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결혼 마지막 종착 지점 꼬린 지점 결혼 우리 세정 자매가 목사님과 결혼하고 예수와 결혼한 이 결론을 딱 내니까 이 대화 드라마가 완성이 되잖아 대화 드라마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이 소설을 써도 이거보다 재밌는 소설 없는 것 같아 소설 전부 다 한 권씩 써가지고 전부 다 우리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이끌린 이 아름다운 여행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주님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된 우리 세정 자매 너무 사랑합니다 세정 자매는 항상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야 오늘은 막힘이 없이 흘러나오네 내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부분 안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진 얘기는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이게 보고 듣고 만진 거니까 오늘은 버벅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결혼을 하더니 말이 잘 되네 오늘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아파트 앞에 그 경비실에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집에서 함께 같이 살 때죠 경비실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보이는 아줌마가 저 아줌마예요 자기는 바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에 식구라고 해야 밑이 돼요? 근데 그 형제들 다 챙기느냐고 매일 형제들 심부름 시켜주느냐고 그러니까 매일 경비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파트에서 제일 바쁜 아줌마가 저 아줌마래 그러니까 우리 세정이 자매는요 아마 세상에 가서 쓰여도 저렇게 쓰일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자체가 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온 젊은이들한테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수동태를 얘기를 하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나가를 먹은 인생은 어차피 자기가 하는 거는 죽을 목숨까지 다 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쓰시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잼병이거든요 능동적인 인간이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그게 구속의 복원 같아요 그게 다 능동적이잖아요 그런데 능동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이게 미국에 안 태어나고 동양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는 능동태가 없대 다 수동태래 수동태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선생님들 앞에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수동태야 수동태 그 수동태의 마지막 자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고 목사님의 일생의 삶이 바로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이 자매도 그러니까 이게 쓰여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교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목사님은 똥 맞아도 버릴 게 없다고 내가 그렇게 간증을 한 번 교회 앞에서 했는데 우리 세종이 자매가 그래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내가 함께 살면서 내가 심판이 되죠 나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여기는 과부 아줌마 같아서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유의 후손 그 책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딱 찍힌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 운명 안으로 딱 꾸링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난한 가난한 자매를 만났다는 거 그게 목사님의 운명과 딱 오버랩이 되잖아요 우리 세종 자매 앞에서는 세상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죠 마일리지 해가지고 저 앞에 가서 껍쩍 꺼내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된 사람 앞에 나는 미국 갈 마일리지가 얼마가 쌓여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 오늘 완전히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깨뚫고 부리잖아요 그러니 근태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오 나라의 왕이 됐네요 오늘 근태가 딱 짐이하고 나와서 절을 하는데 그 왕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없는 나라잖아 그 나라가 사탄이 끝난 나라잖아 이 나라가 안 그래요 그죠 근태가 왜 그 여지까지 한 번도 절할 마음이 없다가 자기가 근원이 딱 보여지니까 근원 앞에 자기가 근원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아주 그냥 예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게 예 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예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요리사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병원에 병원에 있을 때 간병할 때 목사님 오늘 누구 거 잡수실래요 여쭤봐야 되잖아 그러면 흔숙자매 거 한 숟가락 아니면 두 숟가락 오세정자매 거 두 숟가락 거기다가 뭘 섞어가지고 가져오라고 주님이 잡수시는 죄물이잖아 우리 인생이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시는 죄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나 그 사람만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 소원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니까 증문즉답 지난번에 자기네가 잘하잖아요 아 그 실수를 한 게 매력이라니까 자기네 형제는 실수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도 걸린 게 없잖아 우리는 우리 대국 사람들은 걸린 사람이 없잖아 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 그게 오늘 제목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정했어요 구속과 생명과 사랑 그걸 로마서로 풀지 않고 요한봉을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요즘은 내가 너무 저녁이 즐거워서 청경의 창세기가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하면서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옛날 저는 이랬어요 인생이 내가 옛날에 답답할 때 퇴근해서 저녁에 목사님 집에 갔거든요 답답해서 그럼 갔다 오면 이제 또 좀 깨끗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오고 그래서 늘 아 인생이 답답하니까 땅이 혼들어 공허하니까 삐치 있어서 아침이 되고 근데 오늘 앉아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녁에도 너무 좋고 저녁이 너무 좋아서 그달로 아침이 또 좋고 야 근데 요즘은 아침보다 아침보다 저녁이 더 좋네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수요일날 많이 오세요 아 예 세정이를 보니까 오늘 세정이가 자기 자신을 목사님과 관계해서 아 예 갑자기 왜 이렇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매를 하면 뭐 내가 더 가난할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늘 그렇게 세정이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세정이가 너무 영광스러워졌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근태가 나타나고부터 아 근태가 나타나고부터 점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근원이 영광스러워지는구나 지금 예수님도 영광스러워지고 또 목사님도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뭔가 희미했다 그래서 온전한 증인이 되려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우리는 이혈례 목사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필요 없거든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의 증인은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은 늘 그랬거든요 나는 방문안에 갇힌 사람이 싫다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가 목사님이 증인이 되고 결국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 길이 답답하게 화가 안 열렸단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안 뚫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가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끝냈잖아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사람 예수 안에 목사님이 포함되고 우리가 포함되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길로 결국은 목사님이 증인인데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놀라운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월 날 말씀이 늘 살아있는데 증집한다는 게 내가 옛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뭐 지원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이송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증집할 수밖에 없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래 되잖아요 늘 어제 하나님은 알 수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가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자기 필요에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하나님 늘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집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도 일대기를 보니까 다 증집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해서 신학교를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갔으니까 저도 일생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끌려서 어디를 가다 보니 시시시와 대구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판 새루살렘은 이게 어딘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새판이네요 오늘 근대까지 나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야 정말 나는 저기 새정이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저기 뭐야 지금 요한복음 로마서 있잖아요 제가 아줌마 모임할 때 새정이랑 같이 계속 모임을 했는데 저는 몇 번 안 읽는데 새정이가 더 많이 읽고 하여튼 뭐 하여튼 좋은 말씀은 뭐 하여튼 수십 번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왜냐하면 우리 모임에 그 비형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새정이는 오형이란 말이에요 오형은 조금 말이 좀 늦거든요 근데 또 보는 거는 또 있잖아 이제 빠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잘 안 돼서 새정이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새정이가 아마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기 용문관 용문산에 갈 때 자기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하나님께 쓰여주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대로 이제 쓰이는데 엄청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요한복음 로마서를 막 끼워요 저는 말씀했는 거 다 까먹고 지금 머릿속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네요 버릴 것이 없고 오늘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구속의 보고만에 가면 내가 오늘 그 생각에 들어서 새정이는 항상 있잖아 이제 몸관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몸관증 근데 이제 그 저기 마지막 미정이를 예로 들자면 미정이는 이제 쟤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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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게 말이 빠른 게 아니거든요 미정이 말솜씨를 따라갈 사람이 아마 교회에 몇 사람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어 그래서 입관증인데 야 이래서 야 이게 구속의 보고만에 들어가면 몸관증은 입관증이 되고 입관증은 몸관증이 되겠구나 하하하하 저기 서쪽으로도 잘 달린다고 야 저기 세정이가 우리 집에서 살 때요 저는 이제 저기 음미하고 8년 살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정이가 우리 집에서 8년 살았어요 이 8자가 좀 기이한 숫자인데 정말 꽉 채운 숫자인가봐요 8년간 이제 살았는데 세정이 하도 얄짤없이 밥을 해가지고 나는 뭐 저기 밥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음미하고 살면서 내가 한 교훈을 배웠는데 돈이 바로 밥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밥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했지 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음미하고 8년 살고 난 다음에 하는 교훈이 밥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세정이한테는 밥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치 않았어요 타치 안 하고 이제 뭐 카드 하나 주고 사고 싶어 두 개 줬나 뭐 사 모르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이제 부엌 살림에 대해서는 딱 세정이한테 딱 맡기고 내가 할 줄도 모르니까 안 했는데 얼마나 얄짤 없이 있잖아요 밥을 딱 하는 인분을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밥을 하는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던 중국 중국 형제 자매들이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배고프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것도 얼마나 다 저는 좋죠 뭐 저는 알뜰하게 하는 게 싫을 게 없잖아요 배고픈 거는 그건 사정이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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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완전 세상을 떠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뒤로 돌아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지금 사랑, 생명, 구속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사랑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실 실패하고 완전히 돌아갈 때가 없는 그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서 어쨌든 그렇게 쓰여지고 들여지고 한 것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교회 안에서 추수가 되는지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 구속의 보금 안에 오니까 모든 인생이 완전히 구원되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추수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은 정말 세정이가 단장된 신부로 완전히 세신랑과 결혼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시는구나. 네, 세정이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정 언니 마일리지가 다 끝났다고 말했는데 안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석증이, 그걸 좀 내릴게요.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조퇴받고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석증은 어지러웠고 매스컷 토할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 왔게 하는 말이 야, 네 아픈 건 신경 안 쓰고 내 말씀하는데 화닷관증 못 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계속 자고 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원손이 오빠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언니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빨리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앞토막, 뒤토막 다 잘라먹고 중간토막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말을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손이 오빠가 목사님 집에 가서 무슨 상황 보고 이런 거 할 것이 있으면 미정이를 꼭 데리고 가라? 미정이를 꼭 데리고 가라? 꼭 저를 데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아론이거든요. 언니가 모세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아론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아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네요. 언니를 보니까 말씀을 너무 천천히 정말 씹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니가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언니하고 14년을 살았어요. 14년 동안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언니가 아니 근데 세정언니가 제 인생이 로또예요. 로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정언니가 이러는 거 어느 날 자기도 이러는 거야. 나도 니하고 사는데 니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근데 딱 한 가지 맞는 게 있다고. 그게 뭘 것 같아요? 아니요. 요즘 버전이에요. 그건. 돈 안 쓴 거 외에는 돈 안 쓰는 거 외에는 니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 그렇게 맞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언니가 우리 아까 견태도 말했지만 우리 오나라에서는 어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행제 자매들 위해서 안 살며 그 집에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잖아요. 안 틀어줘요. 에어컨 틀어주면 이것들이 교회 안 가고 집구석에 처박했다 하면서 교회를 가야 해.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게 오늘 너무 덥잖아요. 교회 가야 해. 에어컨 있는 교회로 가야 해. 근데 겨울내 또 보일러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집에서 잠잔다 하면서 교회 가야지 하면서 추우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한 날은 근태가 왔는데 너무 집이 추운 거예요. 근태가 그때 저 청송교도소인가 거기 근무할 때 엄마 우리 집이 독방보다 더 추워. 독방보다 더 추워. 이런 게 많았는데 설레 언니 아들 성주가 가끔 우리 집에 한 번 오는데 성주도 너무 추웠나 봐요. 그때 군대 갔을 때거든요. 엄마 우리 집이 내무밤보다 더 추워.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근데 아무튼 오늘 언니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도 성민 언니하고 하나도 맞지 않지만 딱 한 군데에서는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언니하고도 마찬가지로 오늘 언니가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존재만 필요하다. 근데 그 존재만 필요한 자리에서 사니까 언니도 그 눈으로 저를 봐주고 저도 언니를 그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만 만나져서 우리가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근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 언니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 인생 앞에서 언니가 그 푸요대로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만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언니는 원선이 오빠 앞에 있고 저는 또 언니 앞에 있고 원선이 오빠는 목사님 앞에 있고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생명의 관계는 낳고 낳고 낳는 관계다. 이렇게 오늘 말씀했잖아요. 근데 정말 나아지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언니가 오늘 말씀한 제목처럼 구속과 생명과 사랑 그게 이제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앞에 존재만 남는 그 결혼의 비밀을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고 또 옆에 사람도 살아내게 하는 그런 귀한 언니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제 어떤 기질로 봐서는 제가 언니하고 함께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언니가 깊은 정말 교회를 보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너를 그런 눈으로 내가 너를 본다. 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안에서 제가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마음껏 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전생에 우리가 부부였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말한 그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있는 운명 그게 결혼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언니하고 사는데 정말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내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는 것이 결혼이고 결혼의 비밀이구나. 그게 이렇게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그 언니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근태의 아들 근태의 아들 대은이가 있어요. 대은이 돌 때 망명록이에요. 나보고 뭘 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쓸까 그랬더니 근태한테 전해주라 근태가 꼭 보기하라 하면서 첫째도 교회와 그리스도 둘째도 1순위도 교회와 그리스도 2순위도 교회와 그리스도 3순위도 교회와 그리스도 그렇게 적어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거든요. 정말 언니를 꼭 짜면 정말 그 사람밖에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목사님밖에 없는 지금 말하면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밖에 없는 언니를 제가 살아본 사람이니까 증명하거든요. 오늘 언니가 너무 영광스럽게 교회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설레 언니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와서 언니한테 꼭 보여주고 싶다고 읽어달라 해서 저도 제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노안이 왔거든요. 당신이 나의 근원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세정 언니 아들 근태와 지미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도 그 근원 안에서 늘 세정 언니를 만났습니다. 오나라의 말씀과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그 가난한 때문에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도 늘 교회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정 언니의 개시, 순종, 헌신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질질 뿔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언니가 좋았어요. 지금 언니가 모든 마일리지를 다 홀홀 털어버리고 예수 구속만 남기고 제 앞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렸네요. 이제 언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늘 사람을 따르는 언니가 좋아요. 오직 예수의 구속만 남은 언니를 사랑합니다. 세정 언니 때문에 지금도 제가 숨을 쉴 수 있고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껍데기 형상만 남아있는 그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세정 언니 사랑해요. 백설레드 감사합니다. 세정 언니는 왜 눈물이 나와려고 하죠? 세정이를 잘 몰랐는데 같은 순위에 한 번 되고 난 뒤부터 그때도 제가 좀 세정이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야, 네 아는 거는 참 많은데 표현이 잘 안 된다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저를 그래도 참 친구라고 참 그래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정이가 게시가 밝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시가 오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제 얘기해주면 야, 네 그랬나? 정말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게시를 이제 저한테 열어주고 그래서 참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참 세정이를 친구로 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사람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본의 신자 예수 그리스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정말 영생이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솟아나오는 오늘 그 오나라 식구들 그 참 제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지만 정말 그 구속의 판에서 제일 부유한 여인이 된 한 여인을 오늘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처음에 그 원선이 오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권한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사람이 권한인 것이 지금 현재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낳고 낳고 나하지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론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목사님은 예수에게서 나오고 또 원선이 오빠는 목사님에게서 나오고 그다음 또 오세중이는 오빠에게서 나오고 이제는 우리의 계보 저도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서 낳았지만 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 그 다이오스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내 계보다 나는 세상에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구체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근원이 근원이 사람인 사람 야 우리에게 근원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 세중이를 보면 얼마나 미덕 얼마나 미덕이 많습니까? 그 미덕 탈탈 털어버리고 저는 세중이가 그 모든 미덕을 탈탈 털어버리고 목사님 안으로 사라진 것처럼 저는 우리 장세기 언니 오빠들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많은 미덕 많은 소유 다 탈탈탈 털어버리고 목사님 안으로 사라지는데 사라지면서 뭘 낳느냐 생명을 낳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빠님들은 사라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뒤에서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님으로부터 유증받은 그 생명의 얻담을 우리는 거기서 그래서 하나하나 오빠에게서 나오는 언니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제 생명으로 저는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저는 그 미덕 소용없다 뭐 소유 소용없다 아니더라고요. 세판에서는 아까 동쪽으로 달리는 말은 스쪽으로도 잘 달린다. 정말 이 판에서 잘 달리는 사람 이 판에서 정말 그 많은 미덕 마일리지가 쌓이는 사람은 세판에서도 그것이 너무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미덕과 소유도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속, 생명,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조금만 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시키고 그 구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나아지고 그런데 나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처절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야 오늘 정말 거기 그 사랑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랑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사랑 고백은 뭐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흙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세증이를 통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절절하게 들리는지 야 그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그는 앞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내 앞에 이렇게 참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내가 그분들의 증인으로 살아가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휴 제가 7시가 넘어가지고 10분이 넘어서 현청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니까 추석 때 목이라 안 잡히는 거라 연락을 해도 안됩니다. 야 이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제 나도 뭐 세정희 언니하고는 뭐 눈웃음이 항상 이쁘잖아 언니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치면 저를 그렇게 웃어주고 얼마 전에도 왔더니 이렇게 내 어깬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언니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데 싶어서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 그런데 택시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잡아타고 늦게나 이렇게 왔는데 아휴 정말 그 택시비가 안 아깝네요. 그죠? 너무 진풍경을 이렇게 보고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언니가 그렇게 막 확실하게 식단비도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살림하는 언니라는 거 오늘 이제 듣고 제가 십수년 전에 이제 너무 터벅 터벅 그 뭐고 그 아파트 언니 산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언니를 만났어. 마주쳐서 내가 운동을 하러 갔다가 혼자 터벅 터벅 왔는지 그때 내가 너무 기운이 빠진 상태인데 언니가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라고 거기 근처래 그러면서 미정이하고 같이 있었어. 그래서 밥 먹으라 하면서 밥을 차려주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생각이 안 나나 봐. 그런데 나는 그때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나한테 밥을 먹으라 했던 그게 그냥 내한테 그냥 있나봐 나도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언니한테서 언니는 기억이 안 난대 지금 그런 것처럼 그 짠순이었던 언니가 밥을 먹고 가라 했던 그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 있고 이제 교회에서 지나치면 언니가 늘 예수 전도단에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친근한 언니로 이렇게 오늘 언니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던 언니가 이제 이렇게 오고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가고 싶고 언니의 대국교회 안에서의 그 삶이 그 목사님 말씀처럼 생명을 낳는 게 좋지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청혼을 해가지고 딱 끄집어낸 그 목사님의 그 걸작품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양식이 너무 구수하고 맛있고 또 근태 근태 이름이 이제 아니죠 그러겠다 하도 태진 태근 뭐 근태 많아가지고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름이 뭐지 오늘 이제 자기 근원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세정이 엄마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 근태를 형제를 보니까 아름답게 표현하는 근태를 보면서 언니가 어떻게 키웠구나 엄마 역할을 어떻게 했구나 이게 이제 증거가 됐잖아요 그죠 증거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언니 그 한순간 한순간 8년 살고 14년 살고 한 대목 한 대목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한 챕터를 넘기고 또 한 챕터를 넘겨가는 그 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그 언니로서 목사님의 부르심에 정말 나는 그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많이 알고 충성헌신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죽고 그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삶을 언니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죠 성경에 진짜 기록될 만한 그런 여인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구속복음 구속되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목사님이 정말 당신 일생을 들이면서 일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뿌리고 뿌리셨구나 그래서 정말 그 원위치로 회복되는 그 자리로 자길이 오빠 원선이 오빠 누구누구 다 한 사람 한 사람 원위치 회복되는 그 구속의 복음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던 세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서 너와 나는 하나구나 언니와 나는 하나구나 근태가 저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아들이 또 사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전을 쫙 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비행이라서 그런지 오늘 근태가 혜정이 어머니한테 부부가 이렇게 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울컥하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갈수록 대구교회를 잘 모르겠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몇 달 전에 내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 같은 이런 교회를 내가 참 몰랐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제 마음속에 길이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세정희 자매를 안지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홍은선 행제 모임에 가면서 세정희가 그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얼마나 세정희가 내한테 잘하는지 그때 나 처음 서먹서먹 했거든요 교회에 와서 잘 섞이지도 못하고 한데 세정희가 내를 사주고 또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이렇게 내한테 증을 내서 이렇게 참 가까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세정희가 오행이라 그런지 어떨 때는 또 부러질 때도 있어요 딱 부러질 때도 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그럴 때는 그런데 정말 세정희 속에는 오늘 내가 놀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계시라면 계시고 한데 말씀이 깊이 뿌려 내려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구나 오늘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은 게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귀한 자매다 오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얼마 전에 한번 간증을 하는데 20년 동안 대학 노트에 빡빡하게 써놨던 거 다 버려야 되나 그 말리지 쌓아놓은 거를 이제 다 버려야 되나 이제 이 말인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오늘 참 이 구석에 복음을 만나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고 그 용산 기도원에서 그 대식이 형제 그 할머니를 만난 것과 지금까지가 나는 다 정해진 길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세정희는 있을 수 있거든 아 헌신봉사 사회복지사 그런 가정을 사람마다 그 구비구비 흘러가는 색깔들이 다 다르고 흐르는 폭과 넓이가 다 다른데 세정희는 그렇게 그렇게 정해진 길을 와서 구석의 복음을 알고 계론하게 된 이 간증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빈틈 없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성격과 기질과 어떤 섭성과 이런 걸 다 사용하셔서 그 길로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시켜 놓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신다 오늘 얼마나 감동스럽고 잔잔하게 하는 그 말에 내가 너무 오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려울 때 세정희 자매를 한 두 번 쫓아간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팠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뭐를 먹고 체했더라고요 내 얼굴이 토락해가 이제 갔다고 따주더라고 그런 거며 아주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대하니까 세정희하고 한번 아는 사람은 세정희하고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 또 다른 은혜를 받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대구교회를 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을 우리 만났다는 것이 참 복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이제 세정희 자매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용문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온 그 일대일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이 어디까지 빚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만 그것까지 빚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도록 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사람 앞에 우리가 붙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어디 가서 내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존경하게 쓰일까 생각해보면 쓰일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종교 안이든지 세상이든지 가가지고 쓰일 곳이라고 하면 쓰인다 그러면 바쁘면 바쁠수록 내 율법이 더 강하게 나오고 참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누구든지 만나도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이 되니까 세정희 자매가 이 사람 만났든지 저 사람 만났든지 다 빚어가지고 한 사람으로 내가지고 우리가 다 귀한 사람을 되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복되게 하는 이 복만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남남이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로 만나겠어요 한 운명으로 못 만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유일하게 그 길을 열었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고 한 운명으로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성경 전체가 딱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우리를 다 안에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쓸모가 없는데 요즘에 우리 있는 데는 길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농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게 지고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는 이런 점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신장로를 만들어가지고 길이 되게 한 것 같이 우리 있는 데는 내 갈 길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고 모든 물류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다 교통해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교통을 해가지고 서로가 다 이렇게 신장로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 그 안에서 다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은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구속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참 한 사람으로 말마마 이렇게 의에 이르도록 해주신 우리의 절대적인 복음이 우리를 다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잔양합니다 세정이모가 생명으로 낳은 딸 손순의 자매입니다 아까 이모가 말씀하셨는데 이모가 아까 용문산에서 이모가 자기 자신으로 자기는 11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모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쓰여지고 싶어 하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42살인데 제가 22살, 23살 때 이모를 일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모 나이가 제 나이였거든요 저보다 한 두세 살밖에 안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때 45, 26살이었는데 일산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그때도 이모가 정말 지금 근태오빠도 있고 창희오빠, 기일오빠 아무튼 교회에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모가 현미밥 조금에 김 조그만 그 센 김 있잖아요 그 한 6분의 1조각에 현미밥 조금과 그 다음에 멸치 한 마리 작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치즈 슬라이스 한 1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요만한 통에 다 싸가지고 그게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챙겨서 버스 운전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산교회 장 목상님과 사모님을 섬기고 또 오빠들을 그때 이모가 다 양육했거든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모가 그때 나이가 마흔 중후반이었어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모는 그때부터 그렇게 쓰이는 게 자기는 너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구에 내려오셨는데 또 대구에 내려왔어도 이모 삶을 보면 정말 이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섬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근데 어느 날 근데 이모는 늘 이렇게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쓰이는 걸 좋아했어요 아까 지금 이모가 얘기했지만 이모가 미정언니랑 데리고 살면서 미정언니가 어린이 교회에 쓰이고 또 근태 오빠가 양문에 쓰이고 그럼 이모는 너무 다 된 거예요 근데 쓰이지 않는 건 이모가 너무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별로 안 쓰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모는 무조건 쓰여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11조를 들여서 용문산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도 그렇게 늘 쓰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모는 그렇게 쓰이는 사람이 이모가 너무 대리 만족하시고 너무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이모가 제가 이제 대구교 내려와서 이모를 보는데 이모가 아무튼 변화해서 변화를 계속 거듭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모가 딱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이모가 목사님이랑 대화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모한테 그래 여기로 오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있는 위치로 오라고 여기 오면 좋은 게 더 많다고 거할 게 더 많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이모한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지 못한 예수 안에 오면 그 전보다 좋은 게 더 많고 거할 것이 더 많다고 이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모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셨거든요 저는 아까 이모가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 앞에 큰 산이 있을 때는 사람이 터널이 돼서 그 산을 통과했고 또 넓은 강이 있었을 때는 사람이 진검자리가 돼서 건넜다고 했는데 이모가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되셨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모를 보면 이모 한 사람이 제 인생의 길이 됐는데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처소 있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한 양식이 많은 이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모를 보면 이모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길이구나 내 인생 앞에 정말 사람이 생명이고 아까 이모가 제목이 구속과 생명과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생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사랑이 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오늘 이모를 보면서도 이모를 딱 보는데 뭐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부자연스럽더라도 이게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태투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라는 사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모가 진짜 이제 정말 그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딱 그 존재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된 사람 정말 이모가 그 사람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을 제 인생 앞에 보내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3절은 1, 2절은 눈이 말씀 듣고 한 거고 3절은 우리 근태 형제가 하다고 하는데 웅클했습니다 사로잡혔네 사로잡혔네 생명의 빛이 비추심 사로잡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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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 사로잡혔네 존재만 써면 되는 사람 결혼의 비밀 신랑 신부 사로잡혔네 사로잡혔네 구속에 빛 비추시네 받으셨다네 받으셨다네 난 주님의 피조물 받으셨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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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고백 받으셨다네 십자가 못 박힌 사람 못 내려오신 주 예수님 받으셨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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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에 빛 비추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나의 근원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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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우엘 감사합니다 출생의 비밀 성령인 대세 생명이 세상에 없는 나의 엄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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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에 빛 비추시네 아 정말 야 저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새 요새 아버지는 호울 뿐인 요새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게 사생화지 무슨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를 완전히 잡아먹겠죠 저는 태생이 태생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정이 누님이 야 그 어릴 때도 우리 근태 형제를 낳았지만 오늘 완전히 그 성령의 잉태가 저거구나 그 현장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왔고 제가 그 사랑을 받았고 제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아닙니까 잉태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어떠함이 제가 나아졌잖아요 새 사람으로 내 형이 새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고 늘 그 자리 그 구속의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재현될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 구속의 자리 내 원래의 자리 오늘 누님이 말씀하셨는데 누는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누는 나는 하나님 앞에 흙이다 둡니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뭐 징집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쓰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뭐 피조물이 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감동적인 장면을 본 것 같아서 너무 한가위 추석이 가까이 오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세정희 언니가 세정희 언니가 영광스러운 신부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따라 빨간 옷을 입으니까 너무 정렬적인 신부 너무 정렬적인 신부로 보였고 오늘 그 무슨 산? 영두산 영두산에 계셨으면 너무 보지 못했을 뻔했잖아요 특별해서 아이고 아이고 영두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되게 한지 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오늘 나와서 뭐 우경이 오빠도 들먹이고 뭐 명숙이 언니도 들먹이고 원선이 오빠도 막 이렇게 쫙 들먹인데 아 이거 이것이 판이 바꿔 사람으로 통해서 판이 바꿔줬구나 언니가 세 판으로 세 판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구속의 판으로 딱 옮기셨구나 이것이 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구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언니가 이름을 부르는데 야 이거 저기 언니가 그 너들너들한 신부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딱 행상을 목사님이 딱 형상을 보였다 그래서 딱 하나로 됐다 그것이 절대적 사랑이잖아요 사람 이치 이치인데 아 언니는 오자마자 만났어요 예수를 오자마자 그는 여자를 살리는 예수를 만났고 응 그리고 돌을 던지는 그 그 사람이 만나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야 언니는 이미 다섯 여자 안에 우리를 다 포함시켰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는 응? 너는 뭐라 했어요 너는 생명을 낳아야지 응? 그런데 오늘 생명을 많이 낳아갖고 오셨어요 오늘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야 어떻게 수요 말씀에 이렇게 아들이 하고 며느리 와서 와 나의 왕이시다고 나의 근원이시다고 절을 하는데 이야 이거는 너무 실질한 세계에요 목사님의 게시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딱 성경 게시가 그대로 딱 펼쳐지는데 이야 목사님이 생명을 낳아야지 오늘 막 너무 자식들이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들을 아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이야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몸으로 당신 몸으로 이렇게 재물을 바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탁 포함이 돼가지고 응? 그 시작이 시작이 그 안에 포함이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바로 포함을 시켜서 우리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 이 무엇인지 실제로 딱 그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미경이가 하는 말이 야 부부가 부부 전생에 우리가 부부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최종적 목적은 구석이다 이거 이 구석 안에는 최종적 구석 안에는 누구다 팔이 없어도 눈이 안 보여도 다 하나로 딱 연합되는 이 구석이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야 오늘 말씀드렸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야 소망이 돼요 응? 어떻게 이렇게 나의 왕이시다 그러고 예수가 아까 룡이 오빠가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 며느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들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아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이거 아니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딱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 이렇게 우리를 그 구석 안으로 사라지게 해서 새판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그 그 능능적이 아닌 수등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옴문산에서 하강한 세정희 언니가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성청록에 여수에서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언니가 일산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원손이 오빠 옆에는 항상 세정희 언니가 세조 옆에 장자방인 한명애가 있듯이 모든 정사를 다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언니가 참 아름다웠어요 옆에서 생명이 연약한 사람들 손님 오고 기타 등등 그래서 또 원손이 오빠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또 돕는 사람을 이렇게 또 붙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든이 다 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이 좀 막습니다 언니하고 살면서 옆에서 참 배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뭐랄까 내 개념이 없는 사람 내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밖에 있는 생각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몸이 안 좋으니까 뭐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언니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교회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언니는 많이 살아냈든 나는 조금 살아냈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이것이 또 우리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언니가 사람에게 길이 있다 처음에 세영이를 통해서 테이프를 받았지만 그 세영이는 어디로 가고 또 김혜경 자매를 통해서 그 다섯 여인의 그 어느 자리를 딱 보게 됐다는 것이 언니에게는 복이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를 보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밖에 볼 게 없어요 핏돌고 멋돌고 다 이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근태하고 지미가 나와서 어머니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내 가슴에 딱 또 항상 나의 가난함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이게 가난 이게 아니고 아들을 본 자는 살아나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여기 다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라님 나라의 그 장작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언니에게 또 한번 그 의미를 깊이 그 자리를 깊이 대세김질해서 받아 갖고 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이러한 형제들의 모든 자리가 나를 잊게 하고 또 누군가를 잊게 하는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사람의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낳게 하시는 이러한 영원한 자리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걸어온 길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다 품을 받은 자구나 그 생각을 떠들었어요 오늘 세정자매가 하니까 식구들이 많아서 나는 앉아서 들어야겠다 했는데 용무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용무산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싶어서 그때부터는 또 대식이 뭐 할머니가 그랬죠 어머 이제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창세 형제들 항상 볼 때마다 어떻게 형제들 만나가지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한 길을 따라오면서 이 목사님이 요즘 열어주신 그 본양에 이르렀을까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용무산 기도원에 그 수도사가 난 부러워 뵀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려고 갔거든요 고따리 다 싸가지고 근데 우리 오빠가 안 된다고 끌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교대를 가서 춘천에 가서 성경에 따라서 저기 시시시로 해서 통해서 오게 됐죠 오는 길은 다 다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다 부름받았구나 그냥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 몰랐는데 어떻게 이게 좁은 길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좁은 길이 아니죠 이끌림을 받아왔으니까 너무 정말 신기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북된 곳에 이르렀을까 이러면서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너무 세종자매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건 난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쭉 보면 항상 부담이 없고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구석에 보고만 해서 이 안에 오니까 아들도 만나고 며느리도 만나고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목사님이 그러시듯이 너무 신기한 자리구나 이 자리를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눈을 다 가리고 있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귀엽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시온의 대를 열어놓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정말 신기하면서 재밌고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졸아도 교회 오는 게 낫다 옛날에 그러시더니만 졸음이 오고 몸이 피곤해도 교회 오면은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세계가 없죠 야 참 신기하다 여지껏 하나님을 보고 예수처럼 살려고 했던 게 한순간에 다 끝나고 천연조안전이 부족함이 전혀 없고 정말 온 천하를 다 얻은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얻은 만민이 다 다 품을 수 있는 구원이 되는 복음 이게 참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오늘 지난번에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언니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또 얘기했더니만 아우 혼자 있는데도 이게 막 자랐어요 얘기를 하면 통하고 얼마나 오늘 아주 속이 시원한지 언니가 나를 살리더라니까요 막 무슨 구속의 복음 이게 뭐 어렵다 싫다는 사람도 있다 이러니까 무슨 말 안 했는데 그게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싫어서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어? 그 전에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참 이 구속의 복음은 신기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형의 자리이다 예수를 따라가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다 쉬운 말만 해줬거든요 언니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 집회 때 와서 복사님 본 거 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모르니까 그런 대열에 못 끼니까 그저 그 와서 몇 달에 발을 담그면 시원하니까 난 이거 이런 좋은 사람도 얼굴만 보고 나는 거의 깨지도 못하니까 감히 그러니까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재밌게 다 가는 걸 또 감사해야겠다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들으니까 만세죠 만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흐름을 얘기하니까 내가 언니 입에서 그렇게 하면 공생주의가 되지 이러면서 언니가 하는 말이 너무 여기는 등급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들은 말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머어머 어디서 나중에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너무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선지 오늘 왔는데 오늘 척 한 점을 들으며 이 태워진 현상으로 다 만나잖아요 아우 이런 장면이 없죠 그래서 야 정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고 좋으시니까 믿어주세요 이걸 줘야겠으니까 너무 그걸 정말 감사하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마음을 알겠다 하더라고요 왜 믿어달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너무 오늘 이렇게 세정 자매가 이런 길을 걸어와가지고 그 모든 선진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내 앞에 있는 선진이에요 정말 난 그렇게 못 살아 그 선진들이 걸어오더니만 교회 안에서 그 원했던 이상으로 참으로 참 봉사 참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열매를 맛보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세정 자매 너무 찬양하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듣고 가려고 했는데 세정 자매 간장 누르면서 너무 감동 받았네요 너무 감동 받았고 아 하느님이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그 택시 안에서 그 테이프 하나가 이렇게 구속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기기가 됐다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요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진짜 자매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굴복한 사람 그 원선의 오빠 앞에도 그렇고 목사님 앞에도 그렇고 그 삶 단체가 너무 순수하고 진기하고 저로서는 이렇게 만나질 수가 없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제가 오늘 세정 자매가 만나지지 다른 자녀에서는 저는 발벗고 따라갈 수가 없는 너무나 나하고는 다른 진짜 그 인생으로서 진짜 진실한 그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태진애하고 태근인가? 하여튼 나도 이름이 헷갈리는데 근태하고 이렇게 취미해 보면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진짜 목사님이 생명을 낳아야지 하듯이 진짜 그 다른 사람 간정을 통해서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그 사랑과 진짜 그 구속의 어떤 자리가 됐다는 이 생각이 참 들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오야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너무나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질 수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소유가 되어야지고 존재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깊이 세정 자매를 제가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자매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그걸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이 너무너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연합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진짜 구속의 복음 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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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용무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정말 새로운 새로운 납니다 친근감 있고 오늘 눈이 말씀 듣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 근원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용무산에 사셨는데요 그 명절에 식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용무산 욕해요 그러니까 그 삼촌 고모들은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다 사람이 착하세요 착하셔서 순종적이고 한데 저희 아버지만은 유독 안 그러시거든요 뭔가 야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시켜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당장 싸랑금은 이거 생겼는데 이거 학자금 내면 되는데 할머니는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먹어 보고 하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머니는 세계 사랑하시는데 용문사는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용문사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국에 오기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그거 듣고 아버지한테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안 만났다면 지금도 아마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용문사는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추석 때 설 때마다 늘 가족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다 준비해 갑니다 가족 예배 드리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정말 할머니가 우리 집에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가 예수 안 믿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그 뒤부터 용문산 원망 안 하십니다 원망 안 하십니다 아 예 원망 안 하시고 예 제가 볼 때 아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있죠 아들을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야 참 그 제가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이 원망이 끝이 없지 싶어요 예 그리고 할머니가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 그냥 할머니 인생이 그냥 아이고 뭐 과부하셔가 힘들다가 자기 좀 살려고 용문산 가셔서 살았지 이걸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할머니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야 그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야 그 만약에 하나님 예수가 안 나왔더라면 오늘 목사 누나 말 들으면서 예수가 안 나왔더라면 야 요호와 하나님 정말 이름도 지금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없더라면 예수가 없더라면 그냥 지방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듣지 못한 신두교 윤동휘 형님이 뭐 2,000개 3,000개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이름도 듣지 못한 예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저는 없었더라면 야 아까 누나 얘기 듣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했더라면 야 지금 우리 교회 저 앞에 지금 그 현판에 길 들어가기 전에 현판에 딱 붙여가 동으로 붙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교회 야 근데 그렇게 되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뭐 그 뭐 그 세상과 좋긴 좋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딱 듣는 순간에 근데 진짜 히부리 히부리 교회 안 됐습니까 정말 히부리는 안 됐습니까 저는 그 못 못이라는 그 한 글자 딱 듣는데 야 이제 종교하고 빠빠이다 진짜 빠빠이다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홈페이지에 제가 글이 올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증문죽답 안하니까 그 가족과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는데 바꿔야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 준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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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